안녕하세요. 검사장 약초TV입니다. 오늘의 약초는 장미가의 여래야살이 풀이인 양지꽃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지꽃은 산기석이나 풀밭의 볕이 잘 떠가는 곳에 자라며 봄이면 노란 꽃들을 피웁니다. 키는 다 자라도 30 내지 40cm 정도밖에 안됩니다. 줄기는 옆으로 비스듬히 자라고 줄기가 나가며 잎의 모습은 가장자리에 즉 톱니가 있습니다. 어린수는 나물로 먹을 수 있으며 약재를 쓰실 때는 뿌리를 포함한 즉 지상부 전체를 함께 채취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겨울이라도 따뜻한 남쪽에서는 완전히 말라지지 않고 일부가 반쯤 말라진 상태로 겨울을 나기도 하죠. 그러다가 새해 봄이 되면 다시 새순이 나와서 잎을 무승하게 자라구요. 한방에서는 사실 양지꽃을 양지꽃이라 부르지 않구요. 시자연이라 부르며 또는 위릉해 소실한개비 등등 여러 이름으로 불러지기도 합니다. 비슷한 식물로 뱀딸기 또는 가락지나물이 있습니다. 언뜻 보면 사실 양지꽃과 가락지나물을 구별하기 좀 어려운 것 같지만은 아주 자세히 보면 잎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 식물 다 모두 독이 없으며 약효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굳이 완전하게 구별 못해도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 없습니다. 양지꽃의 효능은 지혈작용이 뛰어나구요. 신경통, 리모티스 간절염, 초기통풍, 당뇨병, 거외위염, 기관지천식이나 기침 이런 곳에 아주 잘 더 섭니다. 또한 피를 맑게 하는 작용이 뛰어나서 피 속에 끈적끈적한 기름기가 많이 있는 분 즉 건강검진 했을 때 콜레스톨 수치가 높다라고 놓으시는 분 있죠? 이런 분들은 이 양지꽃 채취해서 말려 꾸준하게 따려먹어 보십시오. 신경통이나 관절염 또는 르모티스 관절염으로 아파서 고생하시는 분 평소에 이 양지꽃 많이 채취해서 두었다가 다려서 꾸준하게 먹어보십시오. 많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양지꽃은 독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처방이나 없어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혹시 물을 끓여 먹을 때 맛이 좀 없다 싶으면 대추를 조금 넣고 끓이거나 또는 물을 달인 후 먹기 전에 꿀을 조금 첨가해서 먹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피부질환에는 이 생풀을 짓지어서 그 접을 발라도 좋고요. 또는 달여 먹어도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또한 요즘처럼 찬바람이 부는 초겨울이나 넉가을에 감기로 목이 칼칼하고 기침이 콜라콜라 날 때 채취해서 말려 달여 먹어보십시오. 또한 이 양지꽃은 중병을 앓고 나서 허약체질이라고 그러죠. 몸이 허하고 이런 분들 달여서 꾸준하게 드셔도 몸이 따뜻해지며 아주 좋아집니다. 물을 잘 생생해서 순환을 잘 시켜주고요. 또한 손발이 찬 분들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우리 생활 주변 어디를 가더라도 이 양지꽃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채취해서 잘 활용해 보십시오. 저는 한국전통약초연무소 교수입니다.